아바하마! 그래, 초딩 왕자 왔느냐, 어이? 아바하마 이제 어버이날 아닙니까? 그렇지 제가 아바하마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했사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, 그래도 내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초딩 왕자밖에 없다 오래 사십시오, 아바하마 그래, 그래, 그래 아유...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길지? 일에 잘 꽂힙니다, 아바하마 이게... 이걸 달고 오래 살 수 있을까? 아우 에이, 그래도 내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다 이렇게 꽃을 주고 근데 꽃이 왜 이르냐, 어? 향기도 좀 이상하고 아바하마는 그 꽃의 향기를 맡았으면 안 됐사옵니다 무슨 소리야? 이 꽃은 독약꽃으로서 이 꽃의 향기를 맡게 되면 1분 내로 다리가 풀리고 숨이 가빠지면 혀가 쭉 쳐지게 된다. 아바마마. 이 모든 게 몰래카메라이옵니다. 어쩌면 철이 없을 거 놀랬잖아. 조디 왕자, 너는 이제 이 애비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너는 이 애비가 정해준 사람과 혼례를 올리도록 하여라. 아바마마 씻습니다. 지금 나이 도는데 무슨 결혼입니까? 아바마마. 이 애비만 듣더라. 조디 왕자와 혼례를 올릴 공주를 들러와라. 아, 싫은데 나 진짜. 어, 이쁘구나. 그래. 네 이름이 무엇이냐? 안녕하십니까, 전하. 전소미라고 합니다. 전소미. 그래, 이래도 마음에 안 드... 뭐 하는 게야? 먹어요. 요즘 많이 마시잖아요, 왜 그래요? 이 녀석이가 이거.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? 올해 16이옵니다. 오, 16이옵니다. 오, 16이옵니다. 오, 16이옵니다. 아바마. 아, 연상은 실사합니다. 그러잖아 저기, 너 여기 턱이 왜 그러느냐? 아바마 요즘 이렇게 치아가 흔들립니다. 네? 아유. 왕자님. 제가 손쉽게 이를 빼드리겠습니다. 도통없이 제가 빼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하면 쉽게 빠집니다. 저를 믿어보십시오. 하나, 둘. 자, 안 빠졌네. 괜찮아? 일어나, 쉬어. 에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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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. 지가 빠졌네, 지가 빠졌어. 어? 니가 빠졌네, 인마. 암리엄. 하지 마, 인마. 하지 마, 인마. 또 빠졌겠네. 가만 보면 제가 제일 바보야, 아무튼 제가. 아, 앗. 이건 애들입니까? 그만지 말고 안 빠지겠어. 아, 저도 좀 즐기면서 하고 싶은데. 두고 보십시오. 도통없이 있었는데,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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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안 그래! 오늘도 화이팅! 안 흘립니다! 이제 흘리지 않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? 이건 다 뭐야? 대표님 운동 하신다고 해서 제가 삶은 달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까봐 그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야야야! 그거 그렇게 까면 돼 이마에 턱하고 깔야지 그래야 맛있지 이마! 대표님! 이상하다 분명히 집밥 배 선생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안 삶아졌을까? 억울하다 억울해 이게 어떻게 된거지? 어? 익었는데? 정말 억울하다 다음부턴 삶을 때 파기름을 내고 삶아야겠다 양근혜 넌 일부러 니가 실수한거 아닌거 알아? 알겠지? 양근혜 화이팅! 어?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내가 이마 너 때문에 자식아주지! 머리에 열이 받아주겠어 아주 그냥! 열이 좋을 때 하나 먹읍시다 좋다! 뭐하는거 이거! 열 받은 머리에 먹는 달걀후라이가요! 얼마나 맛있게! 어? 이것들 장난치고 앉아있어 지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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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나저나 너 운동시켜준다더니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? 그럼 제가 운동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사실 이게 운동을 하려면 스트레칭을 좀 스트레칭을 좀 아 스트레칭을 하는데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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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무무장님도 운동한지 오래됐으니까 나를 거의 안했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 그래 자꾸 나오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그 어깨 넓이로 팔을 벌려주시고 팔을 이렇게 좀 벌려라 이거지 팔을 벌리고 고개를 들면서 고개를 들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이렇게 빼라고 쭈욱 어떻게 된 걸까? 분명히 나 배울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순서가 잘못됐나? 잠깐만 무릎 꿇고 어깨 넓이를 벌리고 아냐아냐 어 맞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된 거야 아 진짜 무거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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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이고 안 그래 너 너 이씨 어? 아 아 아 맞다 맞다 아 이 자세였지 어? 계란물이 묻으니까 동그랑땡이 됐네 양 그래 다음번에 절대 시수하지만 알겠지? 양 그래 화이팅 어이 죄송합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어이게 어이 여기 수염이 묻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보좌 보좌 저거 짜지고 싶어 진짜 야 웃어 웃지마 죄송합니다 웃지마 조사 선생님 장난이야 우는 겁니다 아 짜지고 싶어 어 어 대답 못해 왜 대답 못해 너 똑바로 할 거 안 할 거야 똑바로 하겠습니다 할 거야 잘 알았어 예예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그래서 한번 운동을 언제 하자는 거야 운동을 뭐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제가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일단은 대표님은 복부에 지방이 있으니까 마사지기를 이용해서 푸는 운동을 하면 될 거 같고 부장님은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아 그래? 이거 들어서 걸어라 이거지? 네 일단 이거 먼저 틀어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눌러본데?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만들어 만지면 안 됩니다 그거 정전 어울릅니다 저렇게 같 Där 진짜 정전 어울리는 게 뭐야 정전이 오르는 건 뭐야 전기에 오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그니까 아유 내 기가 왜 이랬지 자 이렇게 한다는 자 여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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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 오좋네 네 집에 이렇게 보내되는 거야 이게 오오오오오오오오 OF 오오귀 오와iry quarters 아니 concentrated 휴! 이런 걸 안 돼요! 진짜 억울하다! 자, 우리 부장님도 운동 열심히 하네요! 오지마, 오지마! 오지마!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! 야, 미치도! 야, 그래! 그래도 오늘 배운 거 많지?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화이팅!